캘리포니아주 내 카이저 병원 정신건강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오늘 오전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있는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 밖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변화를 위해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파업에 들어간 직원들은 응급치료와 증거기반 치료 외에도 합리적인 근무 환경을 요구하는 등 환자들을 위해 더 나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신건강 관련 직원들로 이루어진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작년 12월에도 파업을 했지만 여전히 병원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시 한번 파업에 들어갔다 전했습니다. 한편 카이저 퍼머넌트는 노조 측에 타협안을 전달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중재 절차를 밟는 대신 파업 계획을 발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